한국의 맛 계세요 실례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들어가도 됩니까? 네, 네, 들어오세요 선생님 여기 저희가 넉넉히 베푸는 곳에서 한국의 맛을 느끼다 그것 때문에 왔는데요 여기가 여기가 맞아요? 요손대가 뭐하는지? 황토 음식 체험도 될 거 아니에요? 향토가 뭔 뜻이에요? 지방 음식 고향 음식 앞에 향이 고향이고 고향이죠 토, 흙토 향토 황토 음식 체험도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영주시에서 많은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해서 맛도 보고 체험도 하고 만들어 보고 먹는 것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도 좋아요 만드는 것도 돼요 아 그래요? 요리 좀 할 줄 알아 요리 잘하지 얼굴도 있고 한국 음식 같아 도움보구르네 이야 이렇게 이쁜 밖으로 저는 먹는 것만 잘해요, 선생님 그렇죠 아무거나 한 가지 잘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 뭐 배워요, 그러면? 오늘 뭐 배워야 싶은데? 우리 오늘 떡도 하고요 어이구 또 약밥도 하고요 인삼놀고 약밥도 하고요 약밥? 약밥이 뭐예요? 약이 되는 여러 가지 견과를 넣고 맛있게 만들어 사는 게 약밥이에요 오오 할 게 많네 네, 우리 그럼 예쁘다 갑자기 잡으면 되지 그래요 네 첫 번째 만들건 우리 인삼을 넣고 견과를 넣고 여러 가지 넣어서 떡을 이렇게 찔 거예요 아 떡이요 떡이에요? 제가? 인삼떡 그렇게 찰 건데 아저씨는 인삼 썰고 정가 썰고 NSC는 요거를 쳐 흔들흔들흔들해서 쌀이 보이게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쌀에 경기가 드러나야 떡이 부드럽게 잘 찌어져 bark 막작국 참 시원치가 않다 그것은 잘하세요 불안불안해요 애녹 천으로 이렇게 만져도 괜찮아요? 우리 한 번만 찍어 손으로 만져야 손으로 만져야 맛있어 워레 응 네 그리고 떡하세 이렇게 이렇게 이거 너무 많지 않아요? 선생님 우리 식구가 얼마인데 우리 두 명만 빼주세요. 저쪽 신경 안 쓰여도 돼요? 우리 요소인데. 이제 안 씻겠다. 이거 얼마 모아라 좀. 이렇게 해서 올려놔. 이제 뚜껑을 넣고. 됐다. 이거 열어봐. 열어봐. 힘들어. 힘들게 다 잡았는데. 난 자리 잘 잡을 것 같은데. 그럴게요. 여기에서 김이 나면 떡은 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밥. 약밥요. 이거예요 선생님? 여기 또 비싼 거 다 들어있네. 빨리 빨리 움직여. 빨리 빨리. 이거 씻어봐. 말이 많으면 그러면. 이것도 들고 올까요? 물통에 섰지 말고. 간장을 네 스푼. 하나. 둘. 둘. 넷. 둘. 둘. 됐어요. 또 뭐 씻을 거 없어요? 씻을 건 없고. 이거 대추를 돌려가게 해서. 음식만 가게. 다요? 응. 이거 모두요? 신데롤러다 신데롤러. 누가. 그러게 말이야. 누가. 아니에요. 아니야. 신데롤보다 더 예쁘다. 아이고 선생님. 그런 말씀하면 돼요. 진짜인 줄 알아요. 저기까지 선생님 와. 백설공주보다 더 예쁘죠. 그치 그치. 이거 하지 말고 적당히 해. 배추. 더 할까요? 배추 그만해주세요. 배추. 배추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나. 일단 땅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 자식이 들어가고. 여기다 한 대. 이렇게 더 맛있어 놓고. 또 꺼서. 자기가 해. 자기가 해. 또 꺼. 또 꺼. 그 다음에 퍼펴놓고.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떡이 됐나 보자. 다다다다다다. 남자. 자신있게 사자. 이거 이거 남자들이야. 남자. 남자. 남자 씻게 먹자. 자기도 해. 그래야지. 그렇지. 떡 잘 됐다. 잘 됐어요? 딱 뜨거워. 그냥 모양이 계속 돌아오지? 입을 딱 막아버려야지. 아 진짜 떡이 떡이네. 이렇게 다 준비해오니까. 먹지 못하겠어요. 아까워서 못 먹겠어 아까워서. 너무 예뻐. 배불러서 못 먹는 게 아니고. 사람 좀 믿어. 이렇게 이쁘게 다 했는데 이거 먹으면 아깝잖아. 그렇지. 많이 힘들어. 특히 아비가 먹으면 더 아까워. 왜? 내가 고생했는데 네가 먹으니까. 아 고생했다고? 차는 한잔 해야죠 이제. 아 예 선생님. 차를. 옆에 서 있으니까 차 한잔 하는데. 차잔을 찍을 때는 한 손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팍 이렇게 마시는 게 아니고. 원샷 하는 게 아니고. 어. 오른손이 조금 더 앞으로 가고 왼손이 뒤로 가서 이렇게. 왼손이 뒤로 가서 이렇게. 왼손이 받쳐주는 거. 네. 네. 힘드네요 선생님. 먹도 드시고. 네. 잘 먹겠습니다. 네. 하느라 힘들어서 더 많이 드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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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너무 즐거웠죠. 아 너무 재미있었어요. 아 그래 우리 troops.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지금. 솔직히. 너무 좀 잊지 마시고. 선생님. 아 절대 못 잊어요. 선생님 다 맛있는데. 절대 못 잊지 마시고. 나중에 꼭. 다시 한번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기 무선 마을. 무서운 마을. 무서운 마을 아니고 무선 마을. 밤에 엄청 무섭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는 거야. 왜 다리나무. 왜 나무 다리지. 왜 다리나무는 아니야. 기쁨 저기 있다. 아 있어 있어. 어디 가운데. 맨 가운데. 이야 너무들 하시네. 사람 없으면 어떡해.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럼 해볼까. 이따가. 해볼까. 해봐. 진짜 옷은 챙겨왔어. 오케이 좋아. 이거 빠지나 보자고. 그래. 야 이게 무슨 벤치를. 진짜 한 명밖에 못 가네. 어 벤치를. 벤치를 다리 만들었어. 그러네. 야 이거 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여기 올려놓고 확인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일자로 가봐. 일자로 가봐. 야 물 되게 맑다. 물이 되게 맑다. 물고기 없나. 입 마셔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완전 깨끗해. 아 어지럽다.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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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 호이. 호이. 미션 당장. 넓어야지. 저기다. 저기다. 우리 진짜 그거 한번 해볼까. 해볼래. 신발 벗고. 마이크도 빼고. 넘어지면 나몰라. 왜 한번 가는 거니. 웃고 씨. 야 근데 내가. 여자를 이기면 쓰레기 소리 들렸는데. 당연하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지마. 아 오지마. 아니. genot. 아 프로. 근데 sua 연기기venir이TIM. 야 qufa 화 Joiner. 아들아. 구비 Seven. 그대의 날이 좋은 날엔. 난 느낌이 좋아. 그대와 손 cuál 그대의 담아. 그냥 Суп guardian과 друг해. 이 Familiar. Prin processed. 날엔 더 느낌이 좋아 그대 가까이 안을 수 있어 Every day is a perfect day A little whatever girl 오빠 이리 와 진짜 때리는 거 아니야? 아 뜨거 야 너 진짜 때리면 화나 시원한데 무슨 빵 반죽하는 것도 아니고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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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got to rockin' and rollin' rockin'